미련 없이 그대를 떠나보나 내 마음속에 오늘은 왜 이리 허전할까요 알 수 없어요 아찔한 듯 눈 뜨고 바라보니 나는 왜 이리 나는 왜 이리 나는 왜 이리 나는 왜 이리 내가 그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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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